제 1214회 MBC 목요음악회 양산 윈도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봄의 향연 부산 MBC와 사단법인 문화도시 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하는 제 1214회 MBC 목요음악회가 4월 2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곡장에서 열립니다 클래식, 영화음악, 교향곡 등을 편곡해 오카리나 독주, 중주, 합주와 하모니카, 통기타, 오케스트라 협연으로 펼쳐지는 무대와 함께 봄의 향연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1214회 MBC 목요음악회 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